하나 남아 선택해 어떤 게 있어? 싫어는 싫어 너 아니면 우리 선택을 존중해 거절은 거절해 선택되는 하나 저 선택은 네 맘 너 두 중에 하나만 골라 예스 진심이야 누나 진심이야 누나 애매한 자음을 확실히 위아래로 내 맘에 원할게 오늘 울어 공격하게 고민할 필요 없어 정답은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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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밟다 너무 잘 밟지 않나? 너무 잘 밟지 않나? 저는 지금 제 이름이 나왔다 너무 잘 밟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